드럼의 상대를 바라봅니다.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금일 제5년기 우선, 찰산, 정선, 이르몬이 만났습니다. 비녀불과 비녀령불, 이 싸움 속도 미치기를 추측하기로 하고 있습니다. 어휴, 빨리 끝나네. 그래도 조심스러워 보이는 내용이 슬쩍 흔들어 봄이라고도 떠올래요. 마찬가지로 찬스는 자체가 많이 돌아였더라구요. 이런 비전체 복합 게임 마무리 되겠습니다. 그 게임으로도 저번 카트로 가는 역사 정당판을 확인해 주십시오 바랍니다. 확장전까지는 국분을 극복은 안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. 아휴, 아휴, 아휴.